오늘 오전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한 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. 세인트 루이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성인 1명과 소녀 1명이 이번 사건으로 숨졌고 총격범도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. 총격이 발생한 시각 학생과 교직원 등 수백 명이 학교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고 경찰차 수십 대가 건물을 둘러싸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. 범인은 곧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빠르게 제지당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.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해당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 수업 중 총격범이 건물 복도에 나타나 교실을 향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총격사건에 다시 한 번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진 가운데 연방수사국 FBI는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위협이 더 이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.